최준웅, 이제 그만 일어나. 해가 중천에 뜨다 못해 아주 뉘엿뉘엿 질라 그런다. 일어나, 얼른. 엄마, 엄마. 너 안 일어나? 아유, 안 일어나? 엄마, 아침부터 왜 먹는 거야, 진짜. 엄마? 응, 뭐. 진짜 엄마야? 그럼, 내가 네 엄마지. 아,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팀장님이랑 대리님은. 뭐래, 백수 주제에 팀장님이랑 대리님이래. 아니, 최 광탈하고니 미쳤나 보지. 아이고, 쟤가 뭐니 오빠한테. 하여튼 말버릇이니. 아, 뭐, 내가 틀린다고 했어? 백수 맞잖아. 엄마, 민영아. 엄마, 엄마 안 일어나. 엄마, 엄마. 준웅 씨. 이제 그만 일어나시죠. 싫어, 5분만 더 자고 있고. 준웅 씨. 아, 안 돼. 아, 안 돼. 아, 안 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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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회사가 편하자나 봅니다. 잠도 자고. 그나저나 아쉽습니다. 안 일어났으면 정직원이 됐을 텐데. 아,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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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